지금 시간에 활용해서 조금 꽃이 잘 보이는 데서 하자 저 안쪽에 자리 도울 것 같은데? 그래? 응 맘에 드는 테이블을 골라 어 저기 끝에 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밤팬이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니야 솔방울이야 솔방울 밤송이랑 솔방울도 몰라? 근데 솔방울이 여기 솔방울에서 떨어진 건가 봐 응 그런가 봐 빛나고 싶어? 빛나고 싶어? 응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쏘있지? 몰라 아니 모자 모자 아니 하늘 보고 싶다며 졸려갖고 갑자기 졸려? 자리 가져다니jan 잘 움직이질 않네 제발 물이 남기를 엄마도 커피 한잔 먹고 싶거든? 응 물이 거의 다 됐어 야 야! 아 그늘이 지면 좋겠다. 그늘이 지면 좋겠다. 진짜 저쪽으로 가야 돼. 아 저쪽에서 가는 거 볼까? 엄마 저쪽 진짜 좋은 자리인데 엄마가 왜 안 골랐을까? 아 그러네. 응. 절로 이동할까? 이동하는 건 쉽지 않아. 그러면 이것만 먹고 이동하자. 이 라면만. 라면만. 먹고 이동하라? 어차피 뜨거운 거 좋다는 팔도 있잖아. 아 이열치열? 아 그래 이열치열 해. 아쉬워. 어 맞아. 자 우리 한번 먹방 유튜브로 한번 커보는 거야. 아니 싫은데. 너 하고 싶어. 나는. 우리 먹방 유튜버가 되는 거야?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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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어 페리. 페리. 언니만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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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벨쳤어. 제 방금. 탈락. 너무 더럽게 먹어. 탈락. 근데 먹방 유튜버는 안 하는 걸로. 쌍둥이 친구. 출연시켜달라고 해. 너보고. 나도 같이 먹자. 그래. 채널 본 적 있어 친구? 아리 왔어. 못 봤어? 귀여울 것 같아. 진짜 귀엽게 생겼잖아. 응. 그치? 응. 쌍둥이. 엄마 먹어줄까? 아니. 엄마는 다이어트 해. 엄마 왜 다이어트 해? 야 엄마. 엄마 다이어트 하면. 이쑤시게 돼. 호이쮸기. 아니 호이쮸기 호이쮸기. 아니 엄마 김치 가지고 까먹을 수 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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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 가시. 아니 난 더 없는데. 어? 테리야 언니 더 줄래? 김치? 아. 라면? 아 싫은데. 김치랑 먹어. 내가 요거까지 먹을 거야. 김치 먹을래? 테리? 야 나한테 줘. 야. 내가 줄라고 하는 거야. 먹은 다음에 너가. 오. 이야. 아 진짜. 왜 이렇게 작아. 대구. 그거는 멸치도 먹겠다. 멸치야 잘 먹어. 내가 멸치냐? 옛날에 매워서 못 먹었는데. 그래? 응. 왜 이렇게 안 맵지 근데? 와 젖꼬리 잘하는 거 봐. 지금 왜 이렇게 안 매워? 오늘의weit생은요? 멸치도 무조거리가. 승빈이. 멸치도 무조건. 연능 하운탈에. 케미한테는 디저트있지? 응. 그럼 이건 다 내거지. 그럼 됐어? 디디 раньше 해리가 비tu 먹기 전에 그때 내가 그 접어도 되는 건지 안 줘도 되는 건지 너무 되는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냐 빵을 진짜 내가 당연히 먹어놨어 엄마, Aware 또 다 먹은거지? 이제 한번 도시락 먹어볼까요? 와iones 이거 Visit 엄마 formul 네, 이거 내꺼야? 난 후쿠오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 지금 응 나도 나도 여기가 바로 있어서 풍경을 보시고 응 아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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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kg 혈란아 엄마 혈란킬러 한번 보면서 먹을까? 응 어? 혈란킬러 보면서 혈란킬러? 뭐? 무슨 혈란걸? 볼래? 영화 볼래? 응 몇 번을 보내고 자극과 재산업 나 야구 보고 와 이거 진짜 이쁘다 계란말이꽃 계란말이꽃이 뭐야 계란말이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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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꽃이 뭐야 계란말이꽃 흥끈 흥끈 쥐 흥끈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인정하자 인정하자 그래 달리기 하자 그래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시작 모델 포즈 킥보드 모델 포즈 참가번호 1번 장혜리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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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가번호 2번 야 킥보드 안 닥친거 아니야? 킥보드 괜찮아? 너머지는 아 그게 포즈였구나 네 좋구요 다음 포즈요 잠깐만 이제 다시 재차림 어머어머 어 안돼 잠깐 쉴거야 너무 예뻐서 아 가자 킥보드 어디갔어? 킥보드 모델 킥보드 모델 킥보드 모델 너 어디있었어? 아니 내가 진짜 킥보드 갔다왔지 어 뭐야 가자 야 우리까지 간거야 우리 가야겠어 으흠 헬로우 나이스 데이 굿모닝 좋은 하루가 될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거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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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